안녕하세요. 데일리블록미디어의 크립토엑스입니다. 그럼 7월 8일 데일리블록미디어 시작하겠습니다. 발행약 논란에 휩싸였던 BT 블록체인 플랫폼 코스모체인이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7일 상장 폐지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업비트는 코스모체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모체인이 스핀 프로토콜을 인수해 새로운 코인은 뉴 코짐을 발행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후 코스모체인 투자자들은 KCT의 트랜잭션 내역을 알려주는 클라이튼 스코프를 토대로 회사가 사전 공시 없이 코짐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업비트는 프로젝트 상황 및 로드맵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투자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거래소는 유의종목 지정 후 일주일간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업비트는 결국 코스모체인을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거래소는 탓 프로젝트와의 인수합병으로 거래소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의 기술적 변동, 출첨입 용도가 불분명한 코스모코인 이미 추가 발행 및 사전 공심이행으로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중대한 상황 변화 때문에 코스모코인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로젝트팀에서는 본 이미 발행에 대하여 발행 출첨입 용도를 추가 발행했으나 디지털 자산의 발행수를 변경하는 것은 투자자의 자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적 변동 요소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중요한 정보에 대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본 공지 개시 이후 10일 내 거래를 지원한다며 코스모코인 거래 지원을 7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약관에 따라 거래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30일 동안 출금을 지원한다며 코스모코인 출금이 필요하면 다음 달 5일 전까지 출금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스모체인이 상장된 다른 거래소인 빗삼은 업비트가 투자유 2종목으로 지정한 지 3일이 지난 후인 2일에 지정했는데요. 빗삼은 재단의 사업 현황 변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이를 위한 방안을 재단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일 오후 4시부터 빗삼에서 코스모코인 입금이 중지됐습니다. 빗삼은 상장 폐지 여부를 오는 30일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은 지난달 30일 토큰 이미 발행량에 대한 운영상 의혹 및 중대한 정보 공시 누락이 드러나 해당 영역에 대한 평가 등급을 긴급 하향 조장했다며 코스모체인의 평가 등급을 A에서 B로 내렸습니다. 이어 지난 2일 쟁글은 코스모체인을 공시 의무 위반 프로젝트로 지정했습니다. 쟁글은 백서에 명시된 인플레이션율을 초과한 코어즘 토큰을 임의로 발행했으면서도 투자자 공시를 누락했다며 이는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공시 의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시 의무 위반 프로젝트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해 코스모체인 측은 지난 2일 6월 30일 오전부터 주요 파트너사들에게 본 문제 배경,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꾸준하게 소명을 진행하고 있다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거래소에 추가 진행 상황 및 자료 등이 첨부된 소명 자료를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코스모체인이 회수한 코즘의 매도 및 매수 반복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거래소 출금 정책에 맞추어 출금 후 일괄 소각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이전에 약속한 3.49앗기 토큰의 회수 및 소각 진행과 관련해 아직 회수하지 못한 토큰 수량은 약 1.7여 코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스모체인은 배경이나 파트너사와의 협의 과정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 공유는 현 시점에서 밝히기 어렵다며 소명 과정에 있어 인플레이션 물량의 팀내 사적 유용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본 문제 해결에 있어 약속한 3.49억 가짐의 회수 및 소각 이외에도 추가적인 자구책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 또한 파트너사와 협의를 거친 후 빠른 시일에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스모체인의 변명에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코스모체인은 채팅방이 안정될 때까지 커뮤니티 운영을 중단한다며 텔레그램에서 사용자들이 메시지를 입력하는 기능을 제안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역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유저의 유입을 차단했고 발행량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투자자는 강제 퇴장 조치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데일리블록 미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블의 크리포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